박정학 박사님이십니다 박정학입니다 제가 역사학을 가지고 학위를 받았는데요 역사학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결의 올이라는 게 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후에 발표할 우리 이찬구 박사는 제가 소개하면서 결의 올 1호 박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오늘 사실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바로 그 결의 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왜 결의 올이 중요하냐면 역사 얘기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많이 하는데요 역사가 무엇에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으면 컴퓨터입니까? 전기 꽂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상호 작용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서양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몰라요 음양론, 음과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육체와 정신으로 되어 있대요 컴퓨터도 이진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일 큰 컴퓨터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바로 제일 큰 컴퓨터의 문제점입니다 조정해주는 역할이 없어요 여러분 태극기 음양론입니까? 위에 붉은색, 밑에 파란색 음양입니다 그런데 태극기에는 음과 양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해주는 중간에 있는 선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강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태극 해서 천, 지, 인 같은 레벨을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이는 천과 지가 함께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이 부분을 서양 사람도 놓치고 중국 사람도 놓쳤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결의 어뢰는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이 홍의관 제세유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홍의관 하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널리 인간이 이렇게 한다 순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오늘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힘 상호작용하는 힘 제세유화입니다 이걸 지금까지 무시하고 역사를 봐왔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요 1959년도 우리나라의 GNP의 수준이 세계 160개 나라 중에 159등이더라고요 그 나라가 반세기만에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민족 저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걸 모르고 어떻게 역사 해석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는 바로 그 점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앞에 환단학회 세계 환단학회 이사장을 하셨던 우리 이용범 박사의 홍의 민주주의는 책에 인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역사 권력 문화 권력이 있다 선진국들은 이것을 정당 행사하고 있지만 한민족은 역사 권력을 남의 나라에 갖다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좀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사 권력 문화 권력 역사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 속에 들어있는 힘 이것을 저는 결의 얼이라고 보는데요 이 결의 얼은 뺏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결의가 살아오면서 생존 경험이 쌓인 것이 바로 결의 얼입니다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추울 때는 옷을 두껍게 입어야 돼 혹은 두껍게 입으려면 무슨 옷을 입어야 돼 짐승가죽이라도 입고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오늘 생활한복이라고 얘기하는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왜 중요한지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얼이 정신이 들어있거든요 상의는 크게 다른 차이를 못 보입니다 지금 새의 모양을 새 날개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 왜 그런데 하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저기 여자분들 한복 좀 아시는 여자분들 알겠지만 큰 폭 작은 폭이 섞여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고요 여러분 4차원을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차원을 보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요 4차원 세계를 3차원에서 보이도록 만든 게 이 바지입니다 이거 김상일 박사가 연구해가지고 해놓은 책에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4차원 세계를 3차원에 구현한 민족 세계에서 대한민국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몸과 정신이 있다고 그럴 때 우리는 몸과 정신 외에 뭐 하나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의얼 역사와 문화의 그 원동력은 바로 결의얼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의얼은 홍익인간과 제세위를 합쳐야 된다 우리 결의라는 이름과 결의의 정신이 있고요 그 결의얼을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결의얼은 뭐라고 그러죠 모르십니까 자 우리 국가대회의 축구 선수들이 팍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이기면 팍 기분 좋게 나오죠 그런데 지면은요 뭐가 죽어서 나오죠 풀이 죽어서 나오죠 풀이 팍 죽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9월달쯤 되면은 한참 승하던 여름 기운이 싹 떨어집니다 더위가 한풀 갔다 그러죠 한풀 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풀리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양에는 없대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제프리 존슨은 이 양반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미군 군대생활을 하던 미군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중에 경희대학교에서 국문학 박사를 받은 친구 하나 있었어요 미군정보기관원인데 그런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미국에는 없는 단어가 몇 가지 있답니다 우리 말 중에 그것이 자기가 참 깜짝 놀랐던 게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 처음 올 때 앞에 한국 사람 둘이 앉아있는데 저 둘이 얘기를 옆에서 듣다 보니까 우리 마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 저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마누라로 가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로 봐서 our wife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데는 한국에 와서 얼마 긴 시간이 안 걸리고 자기는 그걸 알았대요 우리가 무슨 뜻인지를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전체 얘기는 우리라는 단어의 한 단어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내가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 와서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대화를 하고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됩니다 우리 집 여기에는 마이홈 그러죠 내 집이 됩니다 우리 집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란은 전혀 아닙니다 소위 집합명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패밀리 그러면 사람 여러 사람에 모여있는 게 패밀리인데 패밀리라는 영어는 단수잖아요 그런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이 단어를 표시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답니다 영어 단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와 나를 우리로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뭡니까 저기 우리 여자분 중간에 앉아보세요 부부가 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정입니다 정 그렇죠 이 제프리 존서라는 사람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다는 사람 아닙니까 주한 상공회의 소장인가를 하고 했죠 마누라도 한국 여자고 애들도 이름이 전부 다 한국 이름이죠 국적은 미국입니다 왜 국적을 한국으로 안 바꾸냐 그러니까 내가 미국인으로 있는 것이 한국을 위해서 도울 일이 더 많다 그래서 안 바꾸고 있습니다만 그 양반이 정미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영어에는 없답니다 딱 맞는 단어가 없대요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민족 저력 한강의 지지직을 이루고 지금 한류가 뜨고 있는 그 원동력인 민족 결의 의류라고 보고 그것이 민족 저력이라고 보고 그것을 저는 홍익인간 제세 2화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발현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더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이 홍익인간을 널리인간을 이렇게 한다고 제일 먼저 번영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1910년대 일본 사람이 삼국유사 참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 사람 처음으로 만든 뜻입니다 해석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남선이가 두 번째로 냈습니다 처음으로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도가 냈습니다 두 사람 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친일파들입니다 일본 사람이 서너고 그대로 옮겨 가지고 널리인간을 이렇게 한다고 번영을 했고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 사전, 공문서 모두 홍익인간은 널리인간을 이렇게 한다 그렇게 번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더 개발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익인간의 이념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주 1941년에 대한민국 근구강령에 포함을 한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45년도 교육이념, 49년대 교육법상으로 교육이념으로 정식으로 택배됐고 현재도 교육기본법 제2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하다면 당연히 헌법 전원에 들어가야 된다 3.1 정신은 들어가는데 홍익인간 안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떤 국회의원이 2007년도인가요? 제2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사이니까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계의 습학들이요 미래 인류 사회를 지도인념이 홍익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인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왜 홍익인간이 세계 지도 이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해석을 제대로 못하니까요 늘 인간이 이렇게 하는데 추상적으로 해놓고 나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 안 들어오니까요 모르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폴 케네디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21책이에요 그런데 토인비는 그것 중에서도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중심이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타골 동방의 등불 그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에 동방의 빛이 될 거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네요 겨루규 신부도 우리나라에 두 번 세 번 왔었죠 21세기 인류 구원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홍익인간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인류 구원 사상이 될 수 있는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외계인을 만났던 이 양반이 1950년대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계의 영혼을 지배할 사람 한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프리 존스 나는 한국이 두렵던 책에서 2025년대에 미국을 위협할 유일한 나라는 한국은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유럽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이라고 그랬다고요 왜? 한국이 IT 최강국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IT 최강국은 되는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최강국은 아니래요 그러면서 IT 최강국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을 위협하는 그 이유가 바로 저렇게 상막한 사이버 세계에 정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상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단호사님이 얘기한 것도 당연히 하고요 이영범 박사님도 역사는 자아투쟁인데 지금 같은 1%도 99%라고 하는 극단적 양극화는 바로 우주의 본성이 하나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나가 돼서 어우러져야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훈위가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이 내용은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루돌프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0년대에 동경에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도 중심 민족이었는데 앞으로는 극동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 사람들 당연히 일본이겠지 일본이겠지 싶었죠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가 계속 질문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슈타인의 입에서 일본이라는 얘기가 튀어나오도록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계속 질문하니까 마지막에 아마도 한국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냥 일본이라는 말 나오기로 유도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가버렸죠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걸 얼마나 알고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게 문제죠 그럼 제가 간단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홍의관 제세이와의 출전입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여러분 잘 아는 상극유사에 나오는 당군사화에 나옵니다 한웅이 인간세를 탐하니까 아버지가 그 뜻을 알고 3위 태백을 내려다보니까 홍익인간 할만한지라 내려보냅니다 천부인 세 개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신실을 열고 이렇게 해서 인간 상극유사를 다스리고 해서 제세이와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다스렸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냥 현재 해석이죠 전혀 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단종실록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종실록에는 제세이와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홍익인간이라는 얘기도 안 나오네요 그다음에 환당국위에는 다 얘기가 다 나옵니다 3위 태백 나오고 백자가 다르더라고요 태백상 백자를 썼더라고요 그다음에 홍익인간 제세이와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응제시주에는 그냥 무조건 다른 얘기를 해놨고 정주에서 삼국유사와 같은 얘기를 해놨습니다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기 없죠 3위 태백을 내려다보니까 인간을 늘리 인간을 이롭게 할만한지라 3위 태백이 왜 어떻게 늘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추리를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3위 태백을 내려다보니까 늘리 인간을 이롭게 할만한지라 왜 늘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이 안 나와요 정이 안 나와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화자를 그냥 교화라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대화자를 교화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가 됩니까 여러분 한문 잘 모르시는 분도 대화자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화라고 해석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과서에도 똑같이 나눕니다 인간을 늘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런데 또 더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조선은 늘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의 인간 궁극이념을 내세웠다 다 부산동화중학역사1입니다 아까 앞에서 볼 수 있지만 홍의 인간이 얘기한 것은 단군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고조선 궁극이념이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다 추리를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세계를 다스렸다 하면 똑같은 얘기고요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이거는 모든 교과서가 공통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늘리 이렇게 한다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교과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정교과서입니다 국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라에서 만든 거죠 사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똑같습니다 인터넷 한국 민족문화대백과 민족문화대백과는 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단군신화에 나오는 고조선의 궁극이념이자 대한민국의 교육법이 정하는 교육의 기본이념 흔히 늘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로 해석되다 자의 충실하게 해석하면 인간을 크게 도구라가 된다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울익자를 도울익자로 해석을 하시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대로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자는 사람을 인간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냥 인이라고 그러면 사람 인자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국어대사전에도 국조당군의 궁극이념이라고 나옵니다 널리 인간이 세계를 인간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여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현재는 홍인간은 고조선을 건국한 당군의 건국이념으로써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고 제세이완은 세상을 다스로 교화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외에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수환 선생님도 대중공생 만민공동의 균등사회 이상이다 3위 태백을 내려다보고 이런 균등사회 이상을 얘기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해석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박사님 박사를 혹시 박사님 박사 아시는 분 좀 있을 겁니다만 나이가 80대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죠 서로 다투지 말고 크게 도움으로써 어울림을 통해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살라는 이념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맨 밑에 김영돈 씨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해석은 우리나라의 한자 뜻이 아니라 일본의 한자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 위에 설종원 씨도 자기 책에 쓰겠습니다 이병도의 번역에 따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병도는 일본 사람 번역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해석은 일본 사람의 번역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혼란스러워요 한번 보십시오 홍기 인간이 국조 당군의 근구 기념이니까 그런 내용 앞에서 한마디라도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처음 내러 와가지고 나라를 연 거는 신시를 연 환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또 국조가 당군이 되죠? 3위 태백의 과연 산이름인가? 백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닐 것이다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고요 개천절이 당군의 조선을 근구한 날이래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개천입니까? 개천한 사람은 환웅인데 말이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고조선의 우리민족 최초의 국가라고 모든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회는 신시가 먼저입니다 신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홍기 인간은 늘 인간을 이렇게 한다 이거 과연 맞는가? 제세 유학 이것도 말이 맞는가? 이런 얘기들을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당변에 한배달에서 2017년도에 5차의 담론회를 하고 나서 학술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그때의 사진들입니다 실제로 토론하고 학술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홍기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군 아니잖아요 분명히 제석 혹은 상정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록의 상황으로부터 지향과 관련돼야 됩니다 홍기 인간은 증황과 아무런 무관한 해석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일본식 한자의 뜻을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자 뜻은 어떤가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세 유학과 홍기 인간의 관계가 애매합니다 홍기 인간 할 많은 곳으로 내려보내서 제세 유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홍기 인간과 제세 유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문제점이 있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타난 건 500만 년 전입니다 그때까지 쭉 살아온 지식을 가지고 한인이 아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쌓인 지식은 뭐냐 이거죠 그거하고 연관 없는 말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 쌓인 지식은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 민족 창세신화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지금 나왔지만 천부경이라는 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당군 사과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하고 연관이 돼야 되는데 이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다 늘려 인간이 이렇게 한다고 해석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해석이 필요하다 하는 결론을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석을 제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바른 해석을 위한 고려상 첫 번째 당군 사과의 기록에 맞아야 됩니다 삼위 태백이라고 하는 지형을 내려다보면서 한 말이다 맞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 왜 환웅은 떠나고 싶어했고 왜 홍의 인간 할 만한 곳으로 보냈느냐 당시의 시대 상황 그다음에 그 이전부터 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창세신화부터 내려왔던 민족 정신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그대로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실천했던 장면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 민족 정신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 문화에도 그런 것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문화와 역사 속에서도 그 흔적들을 즉 제세 유화의 증거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 장의 뜻도 찾아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나 한류가 뜨고 있는 이유하고도 매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7가지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단군 사화상에 나오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말을 한 사람은 황인 즉 제석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면 송의 인간 할 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지형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지형과 늘 인간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지형과 관련된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다음에 제세 유화 이거는 전부 다스리고 교회했다고만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국민들의 일반 백성들의 어떤 실천 덕목이나 요강이 될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어떤 시대냐 왜 환웅이 그런 생각을 했고 거기 환웅이 홍의 인간 할 만하다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면 홍의 인간 할 만하다고 판단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여기 나와 있듯이 진짜로 빙하기가 끝난 게 만 2천 년 혹은 만 년 그 사이 어느 지기에 끝난 걸로 나옵니다 그 뒤에 쭉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과 같은 기온이 된 게 한 7천 년 전 그러다가 다시 쫙 올라갔다가 한 5천 5백 년 전부터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3천 년 전에 지금과 같은 기온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한국이 얘기해도 환웅이 나라를 내려와서 개천할 당시는 지금부터 한 5천 8백 년 전 즉 피크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남녀 관계가 많아지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난대요 그러면 인구가 막 늘어난 겁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제일 문제가 뭡니까? 식량입니다 먹을 식량이 없는 거죠 제한된 장소에서 어떤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안에서 못 먹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할 수 없이 분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입니다 분갈하는 장면입니다 환웅이 떠나고자 하는 거네요 그럼 식량난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식량 싸운다고요 시족들끼리 부족들끼리 식량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겠냐 새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쳐다보면 지영과 홍익관 관계가 이해되죠 즉 땅이 넓고 비옥하고 그렇죠? 그래서 식량을 많이 생산해 낼 수 있으니까 식량 갈등이 없어질 만하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민족 고위호탄 이건 아까 제가 말했죠 민족 창세신화 창세신화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마구신화 간단합니다 마구신화 어떻게 나오니까? 처음에 최초에 있었던 건 빛입니다 그다음에 마구가 나타납니다 저기 윤려가 나타나죠 윤려가 뭐 요리만 봐 쉽게 얘기하면 소리입니다 그렇죠? 빛과 소리가 있었고요 거기에 마구가 실탈성을 막 천수에 떨어뜨려서 딱 네 가지 물질이 튀어나와요 기화수토 이 네 가지 물질 이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창세신화 여론자들도 조화론이라고 합니다 누가 창세를 창조를 한다든가 혹은 동물에서부터 발전이 된 진화론이 아니고 어떤 기회에 이 요소들이 모아져 가지고 조화가 되어 가지고 마무리 창조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화론적 상고적인 우리 견해의 아주 독특한 사유 체계에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도 무조건 다 해 안 따랐습니다 안 했습니다 37일 동안 굶으라 했는데 수로 하라 그러는데 수도 안 하고 범인 도망갔어요 그런데 처벌 안 합니다 그래서 자유사상과 평화사상이 민주적 평화사상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서양식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앞선 우리 민주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아시는 천부경 천재인 삼재 각각 어우러져 가지고 마무리 형성됩니다 운영이 됩니다 아마 그렇게 어우러져서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운영된다고 하는 공존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닐 겁니다 최재충 씨의 다음 해석을 좀 이따가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묘지도 풍류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연과의 어우러짐을 강조했던 화랑의 수도법 팩스에 나옵니다 어우러짐입니다 전체적으로 천부경이 이런 여러 가지 천부경이 있습니다 지금 80환자 한문으로 된 천부경만 천부경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환당국이 딱 다 나와 있죠 말로 전해지다가 녹돈 문자로 쓰여지고 환웅 때 단군 때 전자로 쓰여진 것을 최촌이 보고 한문으로 바꿨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이렇게 전자 천부경으로 묶어서 제가 이렇게 하나를 묶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따로 저희들이 학술 대회도 하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천부경 연구가님 최재충 씨의 해석입니다 최재충 씨의 책은 밑에 나와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천과 지가 상호작용을 하고 그 상호작용을 시켜주는 그 역할 상호작용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인이라는 겁니다 천재인 삼재지만 동등하지가 않고 하나는 그 두 개가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인 전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작용력을 인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속에 실천할 게 있느냐 이건 뭐 여러분 다 알 겁니다 한국의 오훈 신시어의 오사 있고 팔조금법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라 화합해라 싸우지 마라 자 오훈에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사에는 주거기 첫 번째입니다 왜요? 식량 갈등이 빚어지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팔조금법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남을 해치지 말라는 게 제일 강조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세 개 남아있는데 남 해치지 말래요 남과 내가 어우러져서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 전체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백제도는 여러분 잘 알지만 잘못 알고 있죠 신라의 전수결제도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단고교회는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전수결을 만들어가는 즉,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게 만드는 회의 방법으로 나옵니다 화백제도가 왜? 왜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지게 만들까요? 전수결이라는 건 상대를 이기만 하면 돼요 생존 경쟁이니까 이기면 돼요 다수만 해가지고 그런데 다수결은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수결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힘 있는 놈이 이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외사생 여러분 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몰래 그런 걸 가르친 건 아니라고 나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는 중국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공리공담에 치우치다 보니까 전쟁에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핍박해지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반성을 하고 우리가 바로 실제 유학의 본 도덕 체계를 우리가 실천하자 생활 속에서 하는 데서 나왔던 절약 사상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실사구시 실사구시 시 자는 옳은 거 아닙니까? 자 옳은 게 뭡니까? 이치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홍기인간인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구 자라고 내가 구했다 한웅이 인간 세상을 구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세이와 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천하라는 거죠 실천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많습니다 추대라든가 세계에서 최초의 무기명 비밀투표 기록 백제의 정삼입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화 속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집집마다 지내고 있는 제사 요즘 기독교 민다고 앉아있는 사람 많지만 이 암의 책이 분명히 나와 있죠 제사 위 일 제사는 하나로 만들기 위한 행사다 단합대회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리더 우리나라에서는 어른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리더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주어진 걸 갖고 이끌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른은 스스로 참여하도록 어울러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누가 제대로 된 어른인가 한번 생각해볼 만합니다 그다음에 용서 해포 풀기 이거는 제가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요 딱 20년 전에 위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당장 수술하래요 병원에서는 그런데 우리 민족의학을 하시는 분이 수술하지 말고 용서 명상하십시오 암이 내가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엉어리가 되어 가지고 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면 그게 다 풀리면 됩니다 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딱 6주 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달 후에 가서 병원에 가서 체크하니까 갑자기 암 종량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 있죠 수술 안 하고 용서 명상으로 이렇게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 정신입니다 민족 정신이 만든 우리 민족의학입니다 그다음에 장경각하고 석굴안 미워는 제가 너무 많이 떠들어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효 음식 아까 얘기했던 4차원으로 3차원으로 구현시킨 한복 바지 그다음에 삼재론 분명 세 개입니다 이원론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 사생은요 음량론이라든가 0과 1로 컴퓨터 만드는 그런 사생은 아니라고요 그다음에 제천행사 모습이거든요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보셔야겠죠 한자의 뜻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십시오 홍 분명히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진은요 그게 첫 번째고요 일본은 같은 큰데 대자가 아니고 경인자를 썼더라고요 크다는 뜻하고 비슷하죠 넓다는 뜻과 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넓다 광으로 듣죠 그다음에 익자는 우리나라 측은 다 나옵니다 더하다 보탠다 나아간다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제일 앞에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양쪽 다 사람 사이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홍기인간을 즉위하면 사람 사이를 크게 더한다 그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제세이와를 즉위하면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제세 이치대로 되게 하라 그 이치가 뭡니까 홍기인간이라는 걸 가르치지 말고 홍기인간을 실천하라는 뜻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우리 한자로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보통 사람을 서양에서나 중국에서는 몸과 정신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만으로 되어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외형과 지성 의성 감성은 다 마음이라고 볼 경우에 그 작용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용력이 있습니다 이 작용력이 있어야 인간으로서의 대대로 되는 인간이지 안 그러면 식물인간이나 시체가 됩니다 몸만 있으면 시체가 되죠 그런 식으로 풀이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을 생각할 때도 그냥 이진법적으로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삼진법적인 사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살아나야 될 인류 구원의 사상이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 저력의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들어가겠습니다 단군 사과의 발언에 홍익인간은 단군의 건국이념 아닙니다 환영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환웅이 내려왔을 때의 이념으로 친다면 개천이념이 되겠죠 개천제는 단군의 조선 건국인이 아닙니다 환웅이 내려와서 신실을 이은 날입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는 단군 건조선 아닙니다 환웅의 신실입니다 따라서 국조는 단군이 아닌 환웅이라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제왕군기하고 삼국유사라고 하는 인정받고 있는 공연을 받고 있는 사료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홍익인간의 의미는 아까 쭉 앞에서 살펴봤듯이 널리 인간이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울려 하나 되라 사람 사이를 크게 더하라 부족한 식량 다툼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세의 유화는 다스린다기보다는 이치대로 되게 하라 이화 그래서 홍익인간의 이치를 실천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대로입니다 이건 내가 다시 한 번 더 쓰면 시안이 이렇습니다 싸우지 말고 어울려 함께 잘 사는 이치를 실천하라 하는 것이 홍익인간 제세의 유화의 결론입니다 왜 그러면 한류가 왜 뜰까요? 지금요 한류라는 건 무한 경쟁 생존 경쟁 중에서 무한 경쟁을 강조합니다 무한 경쟁하면 누가 이깁니까?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요 권투 시합을 하는데요 헤비급하고 플라이급하고 붙이면 누가 이깁니까? 선진국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이 이기기 위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쳐있는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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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경쟁 계속 경쟁을 강조하잖아요 그 경계가 아니고 같이 가야 된다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실현방안도 이걸 바로 공동체 윤리로 정립을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어우러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내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는 어울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로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서와 감사 혹은 보은, 회원, 음주가무 음주가무 술 많이 드세요 춤도 많이 추고 노래도 많이 하십시오 좋습니다 자기 마음도 풀고 다른 사람하고 어우러주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시생활 속에서 실천하라 하는 것이 제세 유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 경쟁이 아니고 함께 가는, 어울려서 함께 가야 하는 홍의 인간의 이체를 실천하라 이것이 새로운 해석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 실천을 해온 우리 경험이 이게 우리 민족 저력이라는 겁니다 세계의 석학도도 그런 시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의 인간인 인류 사회를 지도할 지도 이념이 되고 그 이념을 실천해온 우리가 이 혼탁해진 인류 사회를 지도해 나가야 되는 즉 실천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고 태어났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